제가 거의 한 침이 20분째 센터에서 대치 상황이에요 30분이에요 진짜 30분 거의 30분째 29분 지나가는데요 주성욱이 게임하면서 화나 생각할 겁니다 와 진립니다 아니 이 정도 때렸으면 조급해져서 올만하잖아 좀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지 생각하면서 게시 계속 걸고 있거든요 근데 윤영선 안 와요 안 오고 끝까지 다 파먹고 싸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헤라를 언제가 쇼타임이냐면 지금 아니에요 이건 싸울 것처럼 싸울 것처럼 시간만 끌고 건설러버 나중에 다 비워야 됩니다 건설러버 다 비우고 그 병력을 다 채우고 나서 싸우면 어? 지금 네 충분히 이제 타임이 나오는데요 아 근데 또 이쪽으로 빠지면 싸이 보고 있어요 이게 방금 오른쪽에 있을 때 그때 3개에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주성욱 선수가 아주 그나마 빠르게 빠져줬습니다 어차피 프로토스가 완전 정말 병력 움직임 놓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다면 시작할 수가 있는데 코코! 싸웠어! 이거 싸우면 엠피 믿고 싸우는거죠 스캔 뿌렸습니다 엠피 계속 써야죠 엠피 아 근데 같이 맞으면 이번엔 위에서 추가병력 사도 내려오죠 아 근데 공중 잡아도 사도 추가됩니다 지사 지사 이제 강전사랑 진짜 오늘 말은 갈텐데 갓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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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없어 갓쓰 자 여기서 빨리 전립품 챙겨줘 싸우에서 이겼을때 전립품 챙겨줘 감전사 200 뽑아 봤자 유령 못 이깁니다 조합이 좀 깨지면서 혼자 한 싸움이에요 지금 그 얘기 사항이 없어요 진짜 백병전은 유령이 짱입니다 지금 프로더스터 완전 구석기 시대 돌아갔거든요 돌 들고 싸우는 거에요 감전사 질럭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에 비해 유령은 정말 코테크 유닛입니다 숨을 수도 있고 날 때 테스트 받아서 사이넥 등급 인정 못 받으면 유령 못 돼요 그리고 유령서가 거의 잡았습니다 프로토스 생산할 수 있는 거 광전사밖에 없거든요 광전사 60개 나와봤자 유령 30개의 유령이 다 이깁니다 100번 쏘아서 100번 다 이깁니다 광전사 33개 마지막 끝판 5개 이거 지금 쌓이고 서 없어요 행성 요새 끼고 버티면 돼요 행성 요새 끼고 여기 나오면 안돼요 나오면 위험합니다 자 들어가서 싸웁니다 뒤에 나오면 위험하거든요 용서가 이ivia 들어사어요 광전사 용서 아이어를 위하여 내 목숨을 아이어를 가요 진짜 위험한데 브로토스 로마 황전사는 영입을 받았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밀고 용서 광전사! 한 번 더 조화될 수 있거든요 돌진은 미러 돌진 광전사! 광전사! 20마리 더 뽑을 수 있어! 프로토스의 로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프로토스의 한방은 광전사로 시작해요! 그렇죠! 프로토스는 프로토스는 어차피 시작할 때 광전사에요! 프로토스 하는 이유가 광전사거든요! 그렇죠! 이내서 유닛! 미치게 해서 광전사에요! 진짜 프로토스 하는 것도 광전사 때문이죠! 네! 이건 좀 비쳐버린 거죠! 유령 어떡합니까! 광전사 20개 다시 한 번 나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광전사 20개! 네! 완전히 광전사! 프로토스의 그 이유 자체! 그냥 이거 유닛 효율이고! 광전사! 질럭! 질럭 달리지! 질럭은 달려야 돼요! 이게 프로토스 하는 이유죠! 예! 질럭하는 이유! 프로토스 하는 이유! 질럭입니다! 달려야 돼요! 광전사! 지금 주석욱도 자원이 없는데 이 광전사를 뭐로 막나요? 그렇죠! 와! 그 수많은 7000방문의 이유가 광전사였어요! 그렇죠! 왔어요! 이제 더이상 프로토스의 자원 없긴 없지만 한방의 시작은 광전사거든요! 시색광전사! 끝도광전사! 정렭 들었죠! 위넌 들어가서 초투화를 시켰습니다! 유령 하나 남았습니다! 유령 하나 남았어요! 이게 바로 하드코어 질럭어시죠! 그렇죠 나옵니다! 구석 뒤로 돌아가는게 브루드워 심장으로 돌아가는거에요! 스케일이 훨씬 크니까 됐어요! 그렇죠! 밀고! 광전사 도착해서 때리면 바로 쎈 질럭시켜! 그렇긴 납니다! 지금 들어가서 어쩔수도 없지만 양형을 때려붙이면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지만 훨씬 더 임팩트를 큽니다! 유령 선수가 5시랑 6시랑 쪽에 강물이 있기 때문에 본진 언덕 위에서 끼고 그냥 유령 생산하고 어쩔으면 이겼어요! 이겼는데 조금 조급하고 상대방 가스보호랑은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은폐하면서 앉을수 없어서 이겨보자 했는데 주석옥 선수의 개시한방이 초대박을 냈습니다! 와! 그 다음에 공투에서 참 자기만 낼수가 있거든요! 광전사 26김! 보면요! 이제 나오죠! 야!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지금까지 자유의 날개 군난의 신상태 볼 수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이제 나옵니다! 공월산이니까! 그래도 윤형성 선수가 병력 5개 늘려주고 있고 지금 원래 생산하고 있던 병력에서 병력 구출 센터의 자원이 생겼어요! 이거 지금 센터쪽에 병력 지었거든요! 저기에서 병력 쌓일 때까지 시간 주면 안됩니다! 주석옥은 게임 끝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으고 이제 보디스에 막힐 거고 이게 어디 한군데에서 들키지 않고 병력을 모아서 버텨야 되는 건데 이게 주석옥 선수도 역전을 허용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건물들 다 밀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2주에서 승진을 못하도록 건물 자원줄 정답 교환하고 있죠! 이겼다고 생각하고 광전사 춤추고 있었음이 역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춤 한번나 췄어요! 저거 각자꾸 싸웁니다! 이게 광전사에요! 이게 광전사! 행성 교수에 있으면 모아놔요! 광전사가 닦아버리는데 광전사가 닦아버리는데 광전사가 닦아버리는데 광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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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확실히 긴장하고 있네요! 긴장보다는 확실하게 사항 읽고 있습니다! 지진진! 광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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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사!